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 한마디부터 보겠습니다. 양태원 대표는 오늘 되새김질. 네, 맞습니다. 오늘 지수의 형태를 보면은 196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다 토해냈습니다. 1940포인트 때로 오면서 마이너스권인데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되새김질은 뱉어내도 다시 한번 토해내도 다시 한번 삼키게 되어있거든요. 확실한 되새김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올해가 말의 해이기 때문에 되새김질인가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말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소와 양, 단추동. 말도 우물우물 하는 것 같은데 아니군요. 말은 그냥 삼키고요. 소와 양, 사슴, 염소 이런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삼켜야 됩니다. 시장 분석을 위해서 동물까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삼킵시다. 되새김질을 하지 말고. 시장님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이시고요. 맞습니다. 홍선아 캐스터는 실적의 그림자.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이후로 전반적인 기업들 실적 전망이 모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확실성 너머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민수 앵커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실적 우려. 우리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필투로 해서 실적 우려 때문에 연초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어제 미국 하락했잖아요. 뉴욕 증시도 두 달 만에 최대 하락했는데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금융류들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말고도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도 있었고요. 사실 미국은 제일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고점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글로벌 증시에서 다 같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라는 것은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아까 불확실성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있고 산 너머 산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우려를 받아들이는 우려와 친구가 되는 우려를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시 3분에